어? 사슴 아니야? 내 사슴! 내 사슴아! 안녕하세요. 떡과 백. 탕후루 좋아해요? 알탕후루. 어디 갔어? 왜 천사가 날개가 없어! 날개 어디 있어! 마이 사슴. 어디 가는 길이야 마이 사슴. 마이 사슴. 혼뽀뽀뽀 입고 맞어! 빨간 여기여! 빨간 여기여! 다시 집 가! 들어와! 장충동 왕족발 보쌈! 요즘 장충동 왕족발로 여자들 마음 잘 후려치시고 다니던데. 우리가 더 잘하잖아. 오늘 홍대에 있는 여자 다 꼬실? 이렇게! 이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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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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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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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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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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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대 최초, 세계 최초 플러팅으로 후려치는 플러팅의 미친 토크쇼! 이거보세요! 임성욱! 마랑입니다. 이 둘이 왜 MC를 하고 있냐 설명을 드리면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나쁜 남자라는 여자분들에게 플러팅하고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오! 역시! 우리 마랑 형님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요즘 뭐 몸 플러팅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뭐 입 아프지. 근데 지금 아직 게스트 소개를 안 해서 이거 오디오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됐다고 그랬어요. 같이 좀 즐길게요. 저 하자.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못 참겠어. 지금 표정 보이시죠? 벌써 지금 어깨를 누군가 징겨둔 것 같은. 괜찮은 인마! 이 정신하고 있잖아. 근데 혹시 여기 잠깐 담요 있나요 담요? 우리 누나들 또 추운데 담요가 없어가지고. 시작이야? 네 담요 담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여라. 소리도 많이 차시네. 요즘 또 유튜브계에서 남자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후려치고 다니는 또 개그우먼 백마TV.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김진주랑 행복하세요. 개그우먼 김진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남자들 다 내 거다. 안녕하세요 김진주입니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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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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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 sera 행복하다 안 되지 오늘 절대 못 가요 안 되죠 알게 모르게 지나간 제 첫 번째 담요 플러팅 어땠어요? 아 string 아 이따가 카톡해야겠다 아까 그 의미 뭐 였어? 이거는 진짜 그냥 누나들 추울까 봐 형 왜 여기 써있는 거 대본 대로 안 하세요 그럼 해주세요 좀 해요 손뽀뽀 입구만! 빨리 여기 와! 빨리 여기 와! 빨리 와! 빨리 와! 포인트가 70에 누가 봐도 보여! 아 참 손이 고우시다. 고우시다. 어머! 이게 뭐? 잠깐만 이게 고우시다. 아 손이 고우시다. 하고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내 거 넘어가지라! 제가 지울 수도 있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했네. 안녕하세요. 우리 형이 지금 이 텐션이 처음이에요. 너무 세게 말고 천천히 쓰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왜 세게! 내가 당한 건데! 아니 텐션만 조금만 쓰게 되겠고 그라데이션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0년생입니다. 34살입니다. 우리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조사하고 왔습니다. 나뿌리킴 8862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많이 하셨군요. 미국에서 살다 오셨고요. 오 진짜! 그리고 진짜 진주가 좋아하는 바람이에요. 얼굴이요? 얼굴이랑 몸이랑 이런 이런. 네 감사합니다. 방금 플로팅 어땠어? 너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형! 우리가 플로팅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해줘요! 우리가 해야 돼. 진짜 너무 떨려요. 저도 담에 한 번 주시네요. 아 지금! 나 못 있겠어! 진짜로! 나 진짜 진해 못하겠어요. 나 죽어뜨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하군요. 저도 좀 껴들기 위해서 나이가 어리시다 보니까 말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빠이야! 내가 진짜로 좋아해요! 내가 진짜로 좋아해요! 오빠야! 지우야! 그래 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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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스터 지우가 아니라! 지우야! 우리 진주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왕이 오빠! 빵! 너 진짜 마음에 드는구나? 근데 누나만큼은 여기 안 바라봐줘서 좋겠어. 야! 나 근데 진짜 떨렸어. 근데 우리 진주는 이게 코뜨레가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야. 인생 조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4개를 끝까지 들어야 해요. 아 예예예. 왜냐면 진주 자체가 빛이 나와.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대볼이 없던 광고에 박수 한번 주세요. 처음이야! 그럼 이건 진짜 진심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지우는 어디 뚫는데 없어요? 전 여기 뭐 숨겨진 모습을 뚫었어요. 누구예요? 아니 근데 오늘 처음 뵀잖아요. 근데 저 초면님도 어떠세요? 아니 왜 그래서 그랬어요? 약간 현타운 모습이랑 좀 이렇게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매력적이에요. 귀여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마랑님 뵌다고 해가지고 진짜 예쁘게 꾸미고 온 거거든요. 근데 왜 더 내추럴하게 입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아 왜냐면은 진짜 제가 그렇게 입고 오면은 진짜 다 빠져요. 우와! 나 이런 자신감 너무 좋다. 제가 왜그러면 저는 얼굴 막 쓰는 것 때문에 뜬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건데 이제 누나들이 저 맨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첫인상 저도 좀 궁금해요. 나는 근데 남자 개그맨들 중에 내가 진짜 만날 수 있는 남자 개그맨이 딱 두 명 있거든. 누구요? 한 명은 임성욱이고 한 명은 김길이. 우와! 나랑 똑같아! 이런 선한 결이 좋은 거지. 따로 개그맨님들 만나세요. 저 지금 여기서 얘기 모르겠네. 아니 또 이제 지가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첫인상 탈리지. 저희 첫인상. 맞아 맞아. 우리는 궁금하다. 두 분은 왔다. 아니 난 예지. 난 예지. 와 엄마. 예지가. 아니 그건 아니라 첫인상인데 예지는 모르겠다. 있지 예지 이런 게 아니라 나라고? 그냥 바로 너. 엄마 다시 집타! 빨리 얘기해. 야 이거 같이 덮어. 같이 덮어. 오빠 덮어. 어떡해. 엄마가 왔으니까. 나는 그런 거지. 첫인상이 뭐 이쁘네. 이런 건 잘 못해요. 아 그쵸. 그냥 바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지. 근데 제가 아는 이 누나들이 타석에서 만나면 되게 여려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누나들. 여린 사람들이. 왜 여기 만지려다 여기 만져? 어 이게 참. 야. 나 이런 것도 마음에 들어. 약간 조심하는 거잖아 나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주. 난 진짜 너무 추운데 안 추워? 아니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데. 난 겹땀나는데. 추워 내가 봤을 때. 난 겹땀나는데.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춥다고 해. 아 추웠다고 해. 아 추웠다고 해. 아 잠시만 잠시만 매운냄새 때문에 코 잠깐 잠깐만, 임금은가 봐야지 하셨어요? 어떻게 해? 매운 냄새 들어갈까, 누가 한테 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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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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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배리! 아니 그런 것도 궁금해 약간 플러팅 멘트 같은 거 있잖아 아니 있죠 솔직히 여자 가면 어때? 네, 맞아 오빠 무슨 향 있어요? 나 풀리들 아, 오빠 내 취향 이런 거 이런 거 있을 때 흐름 부숴줘. 누나 구디 별밤 그만 가요. 말도 말아. 데뷔고 갔다가 우리가 춤을 추면 멍구디 별밤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남자들이 온단 말이야. 우리 남자 꼬셔야 돼. 야 나 오늘 무조건 남자 꼬는 거냐 오늘 오는 거야? 여쭤도 괜찮다. 오늘 섹시 말이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안녕하세요. 난 너를 찍었다. 1 2 3 4 빨리 하세요. 부천에서 왔는데요. 1 2 3 다 도망갔잖아. 거기 있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가로질러서 다 피해갔어. 근데 실면조가 먹힐 때가 있어요? 없었어. 한 번도? 웃겠냐? 웃겠어? 보니까 매력이 확실히 있다. 나 진주 그거 찍는 거 보고 진짜 찍는 거 같아. 진주가 언제 찍을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차라리 잡아라. 약간 이렇게 때릴까 말까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렇게 근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근데 누나들 우리 형 잘 모르시죠? 우리 형이 왜 유명해졌어요? 족발 플로틱으로 유명해졌어. 족발 플로틱이 뭐야? 브이로그에서 제가 브이로그 찍잖아요. 네 그럼요. 다락이 있어요. 영상 보시고. 아 근데 왜냐면 예스! 내추럴! 내추럴! 일단 뭐 벗어볼게요. 와 내추럴! 이거 완전한 내추럴이거든. 저는 그게 있어. 약간 뭐라 그러지?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플로틱이 최고라 생각해. 맞아요. 음식 먹을 때도 그냥 잘 먹는 것도 좋지만 많이 안 먹는 거, 독보적인 거. 발톱. 발톱. 진주 봐. 응. 봐 이렇게. 발톱.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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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톱을 나한테 뱉는 콘텐츠야? 발톱을 나한테 뱉는 콘텐츠야? 이걸로 어떻게 꼬셔가지고. 막 형 뭐 하는 거예요? 쏙 들어와가지고. 쏙 들어와서. 근데 이 플로틱으로 진짜 만나신 분이 있어요? 나 진짜 궁금하다. 있겠니?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플로틱은 웃는 거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나들은 너무 잘 웃어. 맞아. 근데 100이면 200까지 웃어버려요. 살짝만 낮춰서 한 번 웃어볼까요? 지우 누나 웃음이 이뻐요. 눈 웃음도 이쁘고. 또 봐줘, 끝나 봐줄게. 왜? 왜 꼈다, 여기? 진짜 꼈다. 아, 우와! 나 진짜. 아니 누나 이제 뼈 안 해, 뼈 안 해. 근데 사실 나는 웃는 게 예쁜데 나는 절대 가식적으로 안 해. 맞아. 나는 진짜 웃기면 웃기다고 하고 해서 딱 보고. 너무 재밌다, 재밌면. 나랑 오빠는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 어때요? 우리 암활감 보였어, 어때요? 이성적으로 어때요, 이성적으로. 사랑스럽지. 봐봐. 너무 좋아. 어우 진짜. 근데 저희가 지금 알게 모르게 플로틱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많이 느끼셨나요, 플로틱은? 근데 뭐야? 이거? 에이그, 뭐야. 칠칠 맞다, 에이그. 나는 마음에 드는 그 남자를 꼬실 때는 난 무조건 내 어깨를 드러내요. 아 맞아, 얘가 어깨라인이 맞아, 맞아. 근데 쇄골이 진짜 예뻐요, 쇄골이. 나는, 나는 다리가 예뻐서 나는 치마를 입고 홍악 춤을 춘. 하고 찍어. 맞아, 이게 다 있네. 근데 제가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플로틱을 당한 느낌이야. 왜냐면, 웃긴 여성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 상주에게 붙였는데도 있고, 막 찍고 이런 게. 오빠 이런 게 우리는 플로틱이라고 생각한 거 같아. 맞아. 난 이거 찍혔어. 매력에 좀 빠지셨나요? 빠졌어. 빠졌어. 감겼어, 감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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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감겼다. 거의 코브라 수준으로 감겼다. 저희가 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 추워. 지금까지 두 분이 제일 설레였던 플로틱이 있나요? 우리 왕오빠 이제 내 지저린 거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발톱 때도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약간 립클로즈처럼 입술이 반짝반짝 했을 때도 그렇지? 플로틱이라고 딱 했고. 잠깐만 근데 일단 마지막은 제가 먹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마지막만큼은. 누나 이제 손 손. 아아! 우리도 마지막 잔으로. 진짜로 너무 잘 한 번 할게. 와! 샤아! 부럽다. 저희도 한 번 할까요, 누나? 아니. 너는 따로 이거 끝나고 해. 너 이렇게 장난치잖아. 너 빨리 어물쩡하지 마. 자! 오, MC! 첫 번째 또 1화 게스트로 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지는 게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 분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딜 모셔요? 매실게요, 들어와! 뭐 어딜? 56kg예요! 96kg예요! 따로? 구애 안 하세요, 형? 아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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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됐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자, 가시만요, 가시만요. 들어와, 들어와! 오빠, 너무 재밌었어요! 잠깐만! 아니, 오빠 어디로? 어휴, 진짜 재밌는데? 아휴, 오랜만에 그러세요, 진짜. 아휴, 형님! 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아휴, 여기서 그만두면 어떡해! 아휴, 진짜 못 하겠어요. 몸 플로팅을 하려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컴온! 저는 말 플로팅이야, 말! 이제 28kg이 더! 아휴, 하나. любitar의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과연 lesseningたい 것을 궁금하심은 ことに、 usev curo journeyverse intergeneratieのバージョーと引き続する予定にインワールを OPENとしている予定のようです。 virtuallyらの中間では、立他の最後は15 karmaで一つの強さを登 Irelandに押されています。 今後は19 notedで優先への努先を生まとしている大体的シリオルに秋のクリオン食事を盗其事なので、 3.280の期間の葉を先生負らなかいですが、